안성추계송 안성추계송 그렇구나 그래서 경찰서장 2년 4개월 2년 4개월? 2년 4개월 야 왜이렇게 빡세냐? 야 그게 웃긴게 우리때 해병대하고 육군은 24개월 24개월입니다 해군은 26개월 공군은 28개월 28개월 우리때 12개월에 제대는 3개월짜리 그럼 공군하고 같네 2년 4개월 12개월 아니야 2개월 2개월 24개월 26개월 나 3월 다 지금 지금 2개월 2개월 부럽네 부럽네 어? 98년이지 2년 맞추고 왔으니까 2학년에 2학년 1학기 맞추고 99번 운영하고 같이 97년 11월에 내가 내가 3월달 들어가서 5월달에 나왔거든 아 그럼 2년 2개월이구나 해병대는 육군하고 같아갖고 그때 아마 그